하동군과 함양군 전임 군수들의 부당한 지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감사원에 따르면 하동군은 특정 사업자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옛 하동역 부지를 군이 먼저 매입한 뒤 해당 업자에게 재매각하라는 당시 하동군수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. 또 함양군은 생태하천 가동보 설치공사 과정에서 당시 함양군수의 특정업체 선정 지시에 따라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.